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머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진한 바란만세시장에 이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우정읍 조암시장 거리에 와봤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읍단이 주요 시장모습을 영상에 담아보고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화성시 인구가 100만을 넘은 것이 2023년 12월이었는데요. 24년 6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이곳 우정읍 인구는 17,300명 정도 되식었습니다. 향남읍 인구가 8만 5,600명 정도였으니까 향남읍 인구에 비해 이곳 우정읍은 20% 정도 되는 수치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향남에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우정읍에는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가 있다 보니 발생하는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우정읍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라비발디 85제곱미터 기준 실거래가가 최근 3억 정도였던 것에 반해 향남읍 읍 내에 위치하고 있는 풍림아이원 85제곱미터 기준 실거래가가 3억 5천만원 정도이니 아무래도 이런 차이는 인구수나 편의시설 등의 차이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 조함시장은 개설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1929년부터 5일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장은 4일과 9일마다 열린다고 하고요. 주변에는 공용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이 열리면 튀김 및 만두, 생선, 과일 등 식품류와 양말, 의류, 그리고 기타 자파 외에도 계절별로 꽃, 화분이나 다양한 모종 등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아서 다양한 재래시장 물품들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이곳 조함시장은 앞서 보여드렸던 바란만세시장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요. 바란만세시장이 동남아 느낌이 팍팍 나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곳 조함시장은 동남아 느낌은 별로 없고 아직까지는 시골 재래시장의 느낌이 더 많이 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거리의 유동인고도 적고 유동인고 속에서 외국인들의 비중도 바란만세시장에 비해서 확실히 적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동남아 로컬시장의 느낌을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바란만세시장으로 가셔야 할 것 같고 그냥 시골의 재래시장 느낌을 더 원하신다면 이곳 조함시장으로 나들이를 오시면 되겠네요. 이곳 조함시장의 경우는 우정업의 인구가 아직까지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보니 소멸지역이나 상권몰락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감지되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향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국인들이 3D엽종 기피현상으로 취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자리를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기도 아시아 마트에서 여러 나라 국기들이 좀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는 월드푸드도 있죠. 바란 만세시장에서도 이 월드푸드 한 두세 군데 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란 만세시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외국인의 대화소리라든지 외국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마늘도 팔고 있는데요. 마늘을 캐서 흙을 털어서 정리를 해서 그냥 줄기가 있는 채 팔고 있고 이렇게 모종 같은 것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자파 이런 것들도 좀 있구요. 자 이곳이 앞에 보이는 농협이 보이는데 바로 이제 여기가 지금 조함시장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터미널 한우 뭐 이렇게 써있는 간판도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앞쪽에 보이시는 요쪽 공간이 조함 터미널 공간인데요. 이곳은 1981년에 지어져서 버스터미널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과거에는 수원이나 사당역 방향 시외 완행 버스가 다녔는데요. 향남에 환승 터미널이 생기게 되면서 현재는 수원역과 사당역으로 가는 직행 좌석 버스로 현관 전환대에서 운영이 되다가 계약을 했던 운수회사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면서 2022년 10월 1일자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버스를 볼 수가 없구요. 이 터미널이었던 이 공간은 현재는 의류 매장으로 탈바꿈해서 장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람이 뭐 보이진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곳이 버스터미널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 터미널에서 과거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완행 시외버스를 타고 사당역까지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조암시장을 간단하게 둘러봤는데요. 과거의 왁자지껄하고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느낌은 많이 사라졌으나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 심각한 인구소멸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 쓸쓸하고 환적한 저 아래 지역의 재래시장 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은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나실 때 주변의 지역 재래시장을 한번씩 방문을 하셔서 구경도 하시고 또 먹거리도 좀 사 드시면서 시장이 지금보다 더 활기 있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암시장에서 저는 간략하게 영상을 좀 찍어봤구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면서 잠시 배경음악과 함께 좌우 상가 건물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미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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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